시안에 미치겠습니다. 그리고 수업자로서 사이트 접고자 조사해 한 명 남았다 설치 결국 준비 완료 덕분이 한 명 남았다 또 어떻게 말하라 2일 동안 방송 안키고 다이아 1.50점에서 초월자 1.70점까지 올라간 냄새님 자연 방송을 켜고 수많은 저격러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? 지금 영상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제 얼굴이 궁금하다면 인스타에 냄새 오이 검색 제 생방송을 보고 싶다면 취지직 팔로우 부탁드립니다. 영상 댓글에 인스타랑 취지직 주소 써놓겠습니다. 그럼 영상 재밌게 보세요. 아 맞다 님들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? 저 며칠 전에 발로한테 개발자 만나고 왔거든요. 근데 개발자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래. 제가 두 개 물어봤거든요 개발자분들한테. 뭐 물어봤냐면 만들고 있는 신규 무기가 있냐. 아울러 옛날에 나왔었던 것처럼 새롭게 추가되는 총기가 있냐. 그리고 오버워치처럼 게임 도중에 트롤러와 또는 욕설을 하는 비매너 유저들 상대로 쓸 수 있는 속칭 팀으로 만나지 않기 이런 기능이 만들어질 수 있냐. 안녕하세요. 발로한테 신규 총기가 새로 나오는지랑 그리고 게임 도중에 만나고 싶지 않은 팀원을 안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능 같은 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. 그래서 신규 총에 관한 내용은 구상 중인 무기가 이미 있고 이미 제작하고 있대요. 단순히 의미 없는 무기 사전을 늘리는 게 아닌 실제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총을 만들고 있다. 그리고 팀으로 만나지 않기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제 유저들이 게임을 할 때 기분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. 근데 팀으로 만나지 않기 기능은 부작용 리스크가 너무 크다. 그냥 게임을 조금 못해도 팀매를 박아버리면 그 사람에겐 악영향을 띄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다. 근데 그 말의 워딩이 있잖아요. 나중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두루뭉실하게 말하긴 했는데 아까 말하는 눈치가 안 만들 거야. 이런 눈치였어요. 그리고 이제 발로한테 모바일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이건 개발 중이라서 준비가 되면 바로 빠르게 출시를 하고 싶다. 근데 아직 준비할 게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아 얘들아 그만 죽어봐. 아 진짜 아 왜 방송 막 키면 이러는데 아니 킬 좀 해봐요. 아이소님 제인먼님. 어떻게 아이소야 너는 1대1 최강 킬 적어. 내가 1킬 사야 됐어요. 어휴 내가 2킬 사야 됐어. 내가 2킬 사야 됐어. 적군이 1명 남았습니다. 나 어디 안 간다니까. 오프 먹어. 내가 쓸게 오프. 뺏어 뺏어. 이 형은 숨소리 들을 때마다 웃기네. 이거 숨소리가 아니라 마우스패드 소리예요. 이거 몇년째 듣고 있냐. 내가 몸무게가 뭐 120kg도 안 하고 게임하다가 이래요? 120kg 무시하냐고? 아니 내가 언제 120kg를 무시하고 비하했어요. 내 몸무게가 120kg 하고 역질문을 한 건데. 아까 무시했다. 어쩌래. 개돼지새끼들아. 120kg가 사람 몸무게야 공룡 몸무게지? 했다. 어쩌래. 아 뭐야. 뭐야. 아 여자 방송만 키면 진짜 범 지구적으로 팀원이 이딴 애들만 매칭돼요. 와 진짜 애인 지인이네 진짜로. 우리 소바형님 방금 에임이 자연재예요. 도저히 인간이 무슨 수를 써도 이겨낼 수 없는 자연재. 인간은 자연을 이길 수 없거든요. 방금 그거는 진짜 어떤 프로게이머가 와서 에임을 교정해줘도 고쳐질 수 없는 태생이 음치이듯. 태생이 에임 터라지가 졌다고 하는 건 갱생이 안 된다는 거야. 이게 어렵냐 우포 잡는 게? 아 어렵네. 아 남아도 하필 소바형님이 남냐. 자. 그냥 오포 쓰신다. 우와. 소바형님 진짜 레게논데? 반섭 초월자가 상위 7%인가? 몇 프로였죠? 5%인가? 과연 이게 한국에서 상위 7%의 실력이 맞는가. 오포 잡았지. 아 뭐야 얘. 노컬에 왜 두 명이나 있어. 노보야 나 어디가냐. 뭐해 여기서. 나 홀덕이 나 홀덕이. 아 홀덕이 나 홀덕이. 나 홀덕이. 아 소바님. 아아아. 아니 에이 가면 되잖아 클로브야. 너 스파이크 막으면 궁 생기는데 왜. 아 아 택하봐 택하봐 아 4명 잡았다 이래야 이기네 파이팅 합시다 형님들 아... 또 이거 쳐? 아... 나를 못살게 굴어! 나 힘들어 진짜! 나 그만 괴롭혀! 클로범 형님 너 자금을 어떻게 해! 컨트롤을 빌래! 벤다를 중갑이 안 나와! 바이 때렸냐 씹세야? 아 나 불면치께 게임 좀 그만 돌려봐 형들! 아 또 4명의 옥테스야 질려버려 그냥 진짜 또 사이트 막 다 죽으셔야지 오 웬일이야 와 쟨 왜 이렇게 잘하냐 레인아 왜 저런 애는 상대팀에만 있냐 우리팀엔 없고 오 웬일이야 로고야 아이송님! 하하하하하하 방어 비실래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아아... 아이송... 아아 아이송님! 아이송님! 진짜 왜 그래요! 같이 하자 로봇 어! 아 로봇! 오퍼 오퍼! 로봇 오퍼! 저 주세요! 임보 주지 말고! 아 장난치지 말고 빨리 주소! 아 저 주세요! 참모님! 아 네가 산 게 아니라 니 못 쏘잖아! 아아악! 아아악! 아 내 임보 오퍼 얘 못 쏟는데 진짜로 아 이거 내가 쓰는 게 맞는데 아 그니까 이게... 체인버가 오퍼 산 건... 아 근데 체인버가 오퍼 산 거 맞아? 나 분명 저 오퍼레이터 어디서 먹었냐면 상대 제트가 들고 있는 걸 죽였는데? 상대 제트 게임 시작하자마자 미드에서 나랑 싸움 했잖아 롱전 이러면은... 제트가 산 거 아니었냐? 아 임보 또 뒤졌어! 아니 그니까 니 오퍼 쓰지 말라니까 내가 쓰겠다고! 그냥 뭐... 벤더 팬텀 써주세요! 아 그니까 이길라면 내가 써야 된다니까 진짜로? 아 이번엔 너가 쓸 거야 아 빨리 제발 그냥 좀 장난치지 말고 주세요! 저 너무 예민해서 그래요 진짜로 왜 자꾸 제 오퍼 뺏어 가서요 기가 잘 쏘든가요 그러면은 아 난 진짜 누구보다 게임을 간절하게 이고 싶어 해요 이미 오퍼레이터를 못 쓰니까 제가 쓰려고 하는 거겠죠 또 오퍼 샀다가 뺏기셨네? 이러면은 상대가 스파이크 먹고 오퍼 먹으면은 진짜 게임 분리해지는데... 아유... 임보가... 버린 오퍼레이터 잡았다 이렇게... 임보야 오퍼 내가 쓰는 게 맞아 이렇게... 너 그냥 벤더에 들어! 아니 방금도 이거... 노컨에서 임보가 오퍼 산 다음에 오퍼 뺏겼잖아 이거 질 뻔해서 상대가 스파이크 받고 오퍼 들면은 이거... 분리해도 게임 리테이크가 어려워져요 아 또 오퍼야... 임보님 그냥 이거 벤더 팬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? 게임 이기게? 부탁드릴게요 임보님 저 너무 간절해서 그래요 내 오퍼부터 내놓고 말하세요 경찰 좀... 하... 야 이거 니가 산 거 알겠어 그럼 니가 간수를 잘하든가 아 나 진짜 개 화나네 임보 때문에 아 게임을 질려고 하잖아요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게임 동첨된 것도 임보가 아니라 다른 팀원들이 엄청 잘해줘서 이렇게 낸 거거든요? 우리 아이소소바 전반전 때 개똥 쌌는데 지금 후반전은 얘네가 잘해가지고 역전 된 거예요 클로버는 묵묵히 계속 잘해줬고 나는 전반전 후반전 둘 다 1인분씩 계속 해주고 있고 개토나와 그냥 이새끼 아무것도 안하고 벤더의 팬텀도 있고 사이트에 박혀있으면 이겨요 이거 얘가 오빠를 뺏기는 순간 리택을 어려워신다니까? 미 가있어요 임보님 뭐야 쟤 무슨 포지션 잡는 거야? 아니 쟤 왜 저래 진짜로? 주의가 오고 제발 미 가실 아구니 한 명 남았음 아 아아 진짜 임보 시발 새끼 진짜 다음 냄새 유튜브 제목 최임보 참교육 아 나 진짜 환 엄보야 아 진짜 왜 그래요 못하면은 그냥 고포를 들지 마 아 차임보가 발로한테 제일 어려운 캐릭터 아냐? 아 나 진짜 왜 이래 얘 왜? 왜 지시야 벌써? 야 우리도 에이스 탱 맞아? 예? 아 까비 뭐해? 나이스 어우 개코야 좋다 스펠트 잘 쓴다라 어 뭐야 개코 형 예? 아 궁 아랍 기름 판단 너무 좋고 야 개코 뭐야 너 왜 이렇게 잘해 돈이 필요해 고마워 와 개코 가져줬어 믿어 개코 형 나 잘해 진짜로 개코 형 믿어서 고마워 나 너랑 똑같은 동급이야 동급 제트 죽는생각 게임 나감 뭐라 하냐 이 새끼 아 차단한 병신같은 년 꺼져 그냥 저 새끼랑 말하기 싫어요 공신병인 개신새끼 아 뭐야 웰샷 이번 판에 공짜로 이기했구만 아 전판 억가당한거 이번 판에 보상 받네 개코 형이 너무 잘해 아까 반했잖아 슈퍼 세이브하는거 보고 좋았다 기본 베이스가 게임을 안하는 여자여야 돼요 아 하나도 됐 3분 2분 1분 2분 2분 3분 2분 2분 4분 2분 무슨 얘.. 아 얘 던지네? 아 또 저격이야? 이러니까 방송 끄고 하면 맨날 이기지 낙바로 저격이야 얘 나한테 막 제트가 뒤지면 던진다 그래 브린스만 단절하게 서 어차피 난 방송 끄고 하면 잊어가지고 대장전 중! 뒤에 적 발견! 나이스! 아 개코야 진짜 너가 믿음직스럽다 진짜 이게 남은 팀원이 개코면 좀 든든해요 진짜로 돼지구빵 맹키로 너무 든든함 준비 완료 뭐야 오포가 몇개야 쟤네 우와 개코가 오포 딴거야? 와 근데 개코가 개잘하는데 얘 듀오하자 할까 얘한테? 개잘해요 진짜로 아 내가 너무 안된다 지금 아 역시 4대5는 안되는건가? 무결정 플레이 몰랭이 최고야 이러니까 우리 누구 방송이님? 쟤네도 방풀이야? 얘도 저격인가봐 플러스 시야를 뭉치겠어 우리 우선은 스파이크를 접고 왔다 조심해 한 명 남았습니다 흥국의 준비 완료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또 비기봐라 플러스 공수 교대 우승구 우승구해 나이스 아 다행이다 안녕 안녕